윤은혜, 천정명 슬래시 사진 등호 이기범 기자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연출 조창환 pd가 천정명, 윤은혜의 활약을 직접 전했다. 조창환 pd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종합편성 채널 mbn 새 수목드라마 설렘주의보 극본 김신혜 연출 조창환, 제작발표회에서 주연 배우 캐스팅에 대해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겁니까? 라면서 사실 제가 캐스팅한 것이 아니다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조 pd는 천정명, 윤은혜가 극중 캐릭터와 잘 맞았다면서 열심히 해줬다. 윤은혜는 몸을 던져 여련을 해줬고 천정명은 디테일하게 연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에 대해서는 반전과 설렘이 있는 작품이라며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설렘주의보는 독신주의의 철병남인 스타 닥터 차오현, 천정명 분, 과연의 지상주의자인 톡 여배우 윤유정, 윤은혜 분, 이 각자의 말 못할 속사정으로 가짜 스캔들을 만들어내면서 벌어지는 위장 로맨스다. 31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